잠시 후 그런데 나보다 형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 뭐.. 나 때문에 온 거지 꽃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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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꽃게 여기 있어 여기여기잡아줘 잡아줘 여기도 있어 어! 여기 그거 소라 문어라고요? 거짓말 진짜루? 아 거짓말 어디? 어디 아아 아 여기 있다네?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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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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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라면 먹자 라면 대박 진짜 크다 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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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잡을 수 있나? 저거 어떻게 잡아 근데? 아 너무 싫어 아 형 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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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싫어 아 형 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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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절로 갔어 야 저 잡자 형 형 들어가 그래 오케이 가자 잡자 야 가자 근데 우리 우리 이 무릎만 잡고 있어 야 가자 가자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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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그래 오케이 문어 왔어 문어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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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서 앉자고 와 진짜 신기하다 아 내가 지금 방송 카메라인데 내가 손을 못 내밀었다는 건 내가 되게 고민한 거야 아 진짜 진짜 용 빼지 않았었는데 나 카메라인데 아 이따 아 이따 형 심장 막 빨리 뛰었지 아 나 약간 내가 하는 순간 이 낙지가 내 몸을 이렇게 감을 것 같았어 너무 터지 형 우리 문어 앞에서 무너지지 말자 왜요? 왜요? 이런 게 왜? 뭐라도 해야지 이거 미역이에요? 형 우리 이거 그럼 이거 다 우리 희철이 형 생일 선물로 미역이나 좀 태 가자 미역 이게 들기름 탁 해가지고 아주 조심히 미끄러워 근데 뜯겨? 오 미역 따자 오 이상해 미역 따자 하우 신고한다 미역이야 야